쇼트콤 머릿돌이 머릿돌이 쇼트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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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릿돌이 4화 웰컴 투 장글 아 네 그럼요 아 예예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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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드디어 우리 예능 버려티 와 진짜요 대박사건 예 아니 뭔데요 정글에 우리 다같이 나가는거에요 아니 딱 한명만 야 근데 한명 나가는게 어디야 그리고 나가면 우리 히스토리 멤버들 다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 일단 니들 의견이 중요하니까 투표로 정하자 누가 정물의 법칙이랑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지 하나 둘 셋 하면 지목하는거야 오케이 하나 둘 둘 셋 야 솔직히 이거 야 이거 내가 딱이지 내 별명이 타잔이었어요 난 정글 출신이에요 나는 정글말 할 줄 알거든요 야 내가 정글 출신이네 내가 내가 하는게 아니고 내가 하는게 아니고 그만해 그만해 좋아 따라와 따라와 일단 가자 네 지금부터 서로 정글의 법칙에 당하겠다고 우기신은 정글의 달인 무명 히스토리 선생님들 모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자신들의 생존의 필살기를 보여주세요 도전 정글에서 살아앉기 위해선 불이 생명이죠 네 저의 강력한 2둘 3둘 아 없습니다 네 아무튼 불을 잘 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불 붙이기 달인 앗 뜨거 나도균 선생의 불 붙이기 시작해 주세요 도전 붙었다 야 온다 온다 붙었다 꼬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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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었다 손 손 손 손을 붙었다 손 탈락입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리자 일단 정글하면 과일 따기 동물 피하기 근데 뭐니뭐니 해도 나무타기가 절장 안 됐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통편집의 달인 싹두 코알라 장희정 선생 나무타기 보여줬어요 킹 피하 킹 유아 유아 킹 크리 원심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법이죠 원심도 나무에서 원심도 나무에서 아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? 뭐 불 붙이기, 나무 타기 이런 것보다 제가 훨씬 중요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 그렇습니까? 그럼요. 비주얼. 저기 손님,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? 왕재수 김시영 선생님 탈락입니다. 제가 보여드리죠. 동물의 천국 정글에선 동물과 곤충과 대화하는 게 필수죠. 네, 대화하는. 그럼 동물과 대화의 달인 멍멍 김재우 선생님 시작해주세요. 내 눈을 바라봐, 사녀렛. 그니까, 동물의 천국 정글에선 동물과 대화하는 게 필수죠. 미니가 뭐래? 아, 진짜. 이 자식. 입이 무거워. 상남자야. 뭐야? 이게 남자였어? 그걸 알아냈어요 이게 덕마비 남자인걸 알아냈을걸 봤어요? 몰라 임마 형 왜요? 난 열 먹겠어 형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정균의 왕자 색신순경에서 내 감축들이 옵니다 감축들이 옵니다 감축들이 옵니다 대답은 너였어 고마워 저거 왜 이렇게 집중을 하네 안일거야 전부 다요? 그럼 진짜 저희꺼는 하나도 없어요? 야 신고해 나이거 쇼트콘 퍼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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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릇